안녕하세요 스티카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2020년 3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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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사 교육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사 교육과정에 들어오시면 제 안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무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 안무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옆에는 수술을 떼고 있지 않습니다 강사의 피땀 눈물 모두 다 존중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신 만큼 그 값어치보다 더한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주말과정으로 총 4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최대한 빨리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늦어도 정말 늦어도 2월 셋째 주까지는 꼭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피커 스피닝은 강사 교육과정을 매달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기회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전화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뵐게요 강사 교육과정과정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과정에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icket 감사합니다.